매워요 일단 매운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너무한 매력이 있네요 어서오세요 쥬네비스토레 오늘의 메뉴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할 메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메뉴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오늘 메뉴의 맛을 미리 스포일링을 하자면은 크리미 하면서도 프레쉬하고 산뜻하면서 강렬한 매운맛까지 아니 뭐 맛이란 맛은 다 가지고 있죠 딱 부담스럽지 않은 프레쉬함과 크리미함과 강렬한 매운맛이 특징인 오늘의 메뉴는요 스파게티 알라 고르 데다 씨이자 라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형사 중죄 법원의 스파게티다 뭐 요런 이름이에요 유럽의 사법체계는 한국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죠 법원이 분할되어 있어서 형사 민사 기타 중범죄 요렇게 다루는 영역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요 여튼 지간 이렇게 형사사건인데 중죄를 담당하는 법원의 파스타다 뭐 요런 생뚱맞은 이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마침 오늘의 메뉴가 프레쉬하긴 프레쉬한데 겁나게 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뉴가 태어난거는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라는 지방 아시죠 이탈리아 최 남단 시칠리아 섬에 인접한 이탈리아의 한 주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정도가 흐르면서 이탈리아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거쳐가죠 고도의 성장기를 거쳐가면서 역시 잡음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여튼 지간 그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판사님이 계셨대요 그 판사님께서 칼라브리아 지역의 형사중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아 너무 피곤하다 야 애들아 우리 뭐 먹을 거 없냐 라고 동료들한테 점심 식사를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아 여기 근처에 노로코라는 꽤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판사님은 줄임배를 움켜주고 레스토랑에 가서 어 그거 제일 잘나가는 메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나온 메뉴가 바로 이 메뉴였다고 해요 판사님은 상당히 강렬한 매운맛과 상큼함에 한눈에 반해서 아 셰프 좀 불러주세요 이 메뉴가 대체 뭐라고 하는 메뉴예요 라고 했더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셰프는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판사님이 아 그래요 헌데 그 이 무자비하게 매운맛이 내가 방금 선고를 했던 중재 전문으로 하는 형사법원 이렇게 무자비한 느낌하고 닮았으니 형사중재법원의 파스타 라고 부릅시다 라고 했던 게 이 메뉴에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재료 가짓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촐한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촐한 재료들을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의 맛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프레쉬한 맛을 많이 많이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산미가 살짝 있는 방울토마토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후한 프레쉬한 맛을 살리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탈리아 품종인 삼마르지아노 토마토 이 품종의 토마토로 만든 퓨레나 베이스트를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토마토를 여러분이 셀렉 하셔서 만드는 것도 맛의 개성 또한 여러분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토마토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늘도 역시 오늘은 혀에 감겼을 때 최대한 부드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맛내기에만 사용할 거고요 맛내기에만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으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말린 페페론치노를 사용을 했어요 현지에서는 생 페페론치노를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같이 되게 매운 고추를 페페론치노라고 부르죠 홍양고추와 같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과감하게 8알 정도가 이 메뉴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열을 한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VO를 두를게요 오늘은 약간 비틀어서 현지 셰프님들이 요런 방법도 있더라 하는 거를 제가 눈여겨본 게 있는데 한번 시도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마토를 계속 익혀서 밑에 눌러붙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저번 편에서 보여드렸던 스파게티 알라사시나랑 약간 비슷하죠 토마토의 육즙을 태우면서 약간의 바디감을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마늘은 초반에 갈릭 오일을 내지 않고요 이렇게 육즙이 빠져나온 단계에서 넣으면서 마늘의 매운 육즙과 토마토 육즙이 잘 어우러지게끔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갈아주면서요 소스의 부드러운 텍스쳐도 노리고 육즙도 확실하게 뽑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갈아줄게요 사실 퓨레를 사용하셨다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요 방울토마토는 약간 껍질이 질기기도 하고요 한국토마토 품종도 껍질이 좀 질긴 애들이 많죠 완전 농후하고 크리미하게 파스타를 입에 넣었을 때 입에 걸리는 게 없도록 그리고 약간은 고급지게 필터를 확실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의 일반적인 쿠킹타임은 10분에서 11분 정도로 말씀을 하곤 하시죠 스파게티니의 알덴데가 7 8분 정도면은 오늘은 6분에서 7분 사이 손톱 같은 딱딱함에 알기오도로 진행할 거에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취향은 마지막에 조리를 더해 가면서 염도를 조절하는 편이라서요 만테카뚜우라를 하실 때 면수를 넣다가 너무 짜져요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면수에 차라리 소금간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수는 면수대로 전분이 우러나온 물로 만테카뚜우라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고 간을 할 때는 따로 심플하고 고급진 맛은 소금 심플하면서 맛도 있는 맛은 맛소금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입에 가장 익숙한 건 치킨 파우더에요 미원 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소재의 맛에 가장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바디감까지 엄청나게 두껍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는 msg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msg라고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만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맛있는 식생활 즐기실 수 있으니까 화학조미료다 뭐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 여튼지간 손톱과 같은 딱딱함 알기오도로 삶아졌어요 아까 토마토가 탄 자국들 그대로 보이죠 여기에다가 알기오도에 파스타면을 집어넣고요 아주 오지게 매운 토마토 소스 들어가겠죠 오지게 맵긴 매운데 혀끝에서 텍스처는 방해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면이 살짝 잠길 정도로 면수를 여유롭게 둘러줄게요 자 그리고 파르미지아노를 저는 완전 크리미한 맛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듬뿍 넣었고요 너무 느끼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토마토 소스 분량의 부피대로 1대1 정도로 갈아서 넣으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치즈도 있고요 파스타도 알기오도로 삶아서 익어가면서 전분물에 전분을 뿜뿜 뿜어내고요 이러면서 토마토 소스와 같이 유화가 되면서 소스가 굉장히 크리미하게 되겠죠 이게 만테카뚜라라고 부르는 에멀시피케이션 작용이라고 합니다 흔히 요리에서는 에멀전이라고 불러요 여담이지만 프렌치에서는 이 유화를 위해서 잔탄검을 아주 소량을 넣기도 합니다 아 저도 촬영하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기침을 그냥 100번으로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정도로 맵지는 않고요 정말 펀치있게 맛있게 매운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정도의 얼큰한 짬뽕 정도다 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토마토의 부드럽고 싱그러운 풍미와 바르미지아노의 톡 쏘는 농후하고 부드러운 치즈박과 이탈리안 파슬리의 중간중간 액센트까지 조화롭고 크리미하면서 얼큰한 오늘의 파스타 요리였습니다 아 매워 아 매워 매콤합니다 우와 자 먹어봐야겠죠 아 아까 너무 맵더라구요 죄송해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러요 향은 굉장히 리치한 향이 나죠 벌써 침 나오네요 벌써 매울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감칠맛이 좋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오 매워요 일단 매운데 매운 거를 둘째 찌고 이건 이거 나름대로 농후한 매력이 있네요 스파게티 알라 아사시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토마토의 그 탄 맛이 리치하게 다가왔다면은 얘는 나름 토마토의 프레쉬한 향기와 파르미지아노에 치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꼬리탄 향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는 이거대로 그러게요 부드럽다는 말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톡 쏘는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아니 아 왜 무자비한 파스타 라고 불리우는 줄 알겠어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섬세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스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크림이에요 각 재료의 액센트는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 맛이에요 저는 손님 맞이 요리로 대접을 한다면 한번쯤 꼭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메뉴입니다 어떠셨어요 만들기도 너무 간단한데 이탈리아 현지 느낌까지 난다고 하니까 한번쯤 손님 접대 하시는데 놓쳐서 난데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꼭 한번 해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다시 이타메시에서 방향을 전환해서요 이사카야 메뉴나 일본 가정식 메뉴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맛있고 행복한 메뉴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메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가게 문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준수비스트로